안녕하세요 애틀란드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게 근처에 있는 샌디 스프링스의 트레이드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대학 때 미국에 이런 트레이드조가 있는 걸 알았다면 유학 오는 거를 좀 쉽게 결정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딸은 없지만 따라 트레이드조에서 편하게 먹고 살아라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정말 유학을 쉽게 결정했을까요? 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얼른 쇼핑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트레이드조에서 빼먹을 수 없는 넛이죠 오늘의 정말 너무 좋은 넛을 발견했습니다 바자 베스켓 스낵 믹스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딱 다섯 가지만 들어있는 넛 종류에요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강추합니다 오늘 신상품 코너에서는 요 넛 한 가지만 샀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코너에서 보리차 지난번에 한번 소개 드렸는데요 참 뿌듯해요 일본 그린티들과 함께 나란히 아주 멋지게 진열되어 있어서 하나 또 구매를 했고요 언제나 즐겨 먹는 오프 귀리 음료죠 요거 커피하고 시리얼에 맛있게 먹으라고 써있는데요 저는 아주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영상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햄프 음료인데요 대마라고 하죠 요것도 제가 새롭게 사기 시작한 음료에요 요것도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저는 앞으로 이 LA갈비는 요 트레이드 조커를 먹기로 했습니다 한인마트든 다른 대형마트에서 절대 안사고요 너무너무나 편하게 여기서 사 먹을 거예요 그리고 파전도 저는 앞으로 제가 만들어 먹지 않을 거예요 항상 이 파전 비축해 놓고요 쓰기로 했습니다 369 369 가격도 369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정말 맛있는 과자가 있어요 바톤 와이퍼 쿠키? 네 그 막대기 과자라고 해야 되나요? 바닐라하고 코코아가 있는데 둘 다 맛도 있고 예쁜 포장에 얼른 집어왔습니다 그리고 야채 코너에 피클하고 김치하고가 같이 있었어요 오늘은 큰맘 먹고 김치를 하나 샀습니다 399 한국인들에겐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피클하고 양배추 사우트라우트 양배추 김치죠 같이 함께 나란히 있는데 포장이 얼마나 예쁜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가게에서 세수비누 쓰려고 하나 물비누 샀고요 칫솔도 하나 샀습니다 뒤에 맛있게 음식 먹는 영상도 같이 함께 꼭 봐주세요 지글지글지글 파전 정말 맛있어요 후라이판에 살짝 기름 두르고 이렇게 LA갈비와 함께 먹으면 아주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딸들이라면 여자라면 한 두세 번은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김치는 한 네다섯 번은 먹을 수 있어요 조금 아쉽다면 미국인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조금 짜요 저희 입맛에는 그리고 국물이 조금 없는 게 아쉽고요 파전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먹어도 너무 좋고요 조금 짜서 지금 막 침 나와요 조금 짜고 약간 쉬어서 쉬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살과 함께 구워 먹었는데요 아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환상적인 조합 아몬드, 살구, 병아리 콩, 체리, 파스타치오 이것도 정말 볼 때마다 침 나와요 이거 일주일 만에 금방 다 먹어 치웠죠 정말 오구구 강추입니다 앞으로 계속 요 너만 살려고 해요 저는 그리고 요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 김태희가 선전했던 그 커피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믹스 커피였어요 이 믹스 커피와 함께 요 막대 과자 먹어보세요 아 정말 부드러운 그 첫사랑 같은 느낌 네 좀 과장이 심했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스낵으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계속 얘기하면서 침이 나와가지고 제가 네 침을 삼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믹스 커피와 첫사랑 느낌의 부드러운 과자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오트 귀리 드링크하고요 햄프 대마 음료는 어떻게 드시냐면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이 귀리 음료는 굉장히 부드러운 숭늉 같은 쌀 음료고요 대마는 약간 생쌀을 가른 느낌? 약간 날것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거부감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비위가 약한 편인데 제가 먹으면 다른 분들은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영양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바로바로 생태맘 청국장 미국에서도 이제는 쉽게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생태맘 청국장 가루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청국장 가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체국 택배로 미국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귀리 음료와 햄프 음료에 타먹으면 와 정말 환상의 궁합이에요 비위 약하신 분들도 이거 드실 수 있고요 이거 한 잔 하루에 아침 저녁 저는 두 잔씩 마시는데요 또는 그냥 생태맘 청국장 가루 그냥 막 퍼먹기도 하는데 정말 화장실도 잘 가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정말 좋아집니다 웬만한 마사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드시면 제가 정말 100개 넘는 레시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청국장을 활용한 100가지 레시피를 한번 올려 보려고 합니다 먹고 남은 요렇게 살짝 남은 찌꺼기는 물을 부어서 또 한번 마셔요 정말 한 방울 한 가루도 남기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청국장 가루 꼭 꼭 한국에 계신 분들 사서 드시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 쉽게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 꼭꼭 드세요 미국 애틀란타의 소식을 전하는 애틀맘 오늘은 따라 트레이드 좋아와 함께 우리 편하게 살아보자 라는 주제로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Borcивают B B B B B B B